안녕하십니까 오석근 입니다 상사화를 신청해 주신 우리 강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상사화가 여럿이 불렀네요 근데 난 이게 아닌가 싶어도 지금 내가 연주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아니시면은 다시 또 연락 주시면은 문자 주시면 다시 또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거 테너스 엑스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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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